나의 자부가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! 난 당신 없이 안 되나 봐. 이번 공연 못 하실 줄 알았는데. 이번에도 공연 못 올리면 한필 진짜 끝이야. 하는 짓이 다 마음이 안 들어. 근데 동무지 이길 수가 없어. 그 사람 죽이려고 했네? 재석 죽일 뻔할 거노라고. 제대로 했어야지. 날 죽이려고 했으면. 그러니까 다음엔 차라리 날 죽여. 그럼 이 아이 지워? 어떻게 그래? 어떻게! 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?